당신이 가장 위험한 곳, 집 정명섭 추리소설 죽은 집 산 사람이 더 무서워? 아니면 죽은 사람이 더 무서워? 청소해야 할 집에 들어가려던 혜영은 뜬금없는 물음에 고개를 돌렸다. 질문의 주인공은 친구이자 특수청소업체 하우스클리너의 대표인 유진이었다. 혜영과 유진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각자 남편의 불륜과 사업 실패로 이혼해야만 했던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었다. 그나마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은 유진은 그걸 미천 삼아서 특수청소업체를 차렸다. 개업식 때 휴지를 들고 찾아간 혜영은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수청소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고독사한 사람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바퀴벌레가 보이면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로 올라갔던 게 유진이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돌돌 말아서 그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건 혜영의 몫이었다. 그런 유진이가 그냥 청소업체도 아니고 시신이 있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를 차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유진은 딱히 혜영의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는지 말을 이었다. 나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 나중에서야 혜영은 유진이 생각보다 심각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상한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술만 마시면 개가 되었고 바람을 피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유진의 남편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서 빈털털이라고 속이려 하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거기다 이혼 후 보란듯이 바람피우던 여자와 재혼까지 했다. 재판 끝에 어렵게 양육권을 얻어냈지만 아이들도 모두 남편과 새엄마에게 가버렸다. 사정을 다 알게 된 혜영은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유진의 말이 이해가 갔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혜영에게 반복되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수습한다고 며칠씩 집을 비우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 몰래 여행을 떠난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업도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었다. 사업을 실패했다는 말을 믿고 모아뒀던 돈과 폐물을 모두 내놨었던 혜영은 배신감에 며칠 동안 몸져 누웠다. 그런 혜영을 타박한 건 시어머니였다.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혜영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만 보면 한숨을 쉬는 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전세를 얻어서 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1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일하던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다. 한숨만 쉬던 그녀에게 유진의 연락이 왔다. 같이 일하자는 얘기를 들은 혜영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냥 시신도 아니고 며칠이나 몇 달씩 방치된 시신이 있던 곳을 볼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거기다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더욱 다급해졌다. 결혼한 남동생은 아이들 학비 핑계로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하루 종일 고민하던 혜영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독사한 시신이 있던 방 앞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매스거렸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지원한 업체에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 채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눈 딱 감고 문을 열고 들어갔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혜영은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었다. 이를 악물고 버텼던 세월을 떠올리고 있던 혜영에게 유진이 말했다. 아, 여기도 죽은 집이네. 오늘 청소해야 할 곳은 빌라 반지하의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방이었다. 문 앞까지는 왔지만 몇 가지 처리해야 할 게 있어 대기 중이었다. 혜영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녹슨 문들이 있는 복도를 살펴보다가 유진을 다시 바라봤다. 유진은 고독사한 사람이 있던 집을 죽은 집이라고 불렀다. 그 말을 들은 혜영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거지. 집이 죽은 건 아니잖아. 혜영의 물음에 유진은 B02호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야, 사는 사람이 죽으면 집도 죽는 거지. 저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월급쟁이 처지에 사장의 말에 대꾸할 수 없었던 혜영은 입을 다물었다. 때마침 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본 혜영이 말했다. 7639 7639? 고개를 끄덕거린 유진을 본 혜영은 B02호로 다가가서 장갑을 벗은 다음에 전자도어록의 번호를 눌렀다. 삐빅 소리와 함께 군데군데 녹슨 철문이 덜커덕거리며 열렸다. 특수 청소를 맡기는 의뢰인들은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저것 협상할 게 많았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처럼 현장에 도착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마음을 바꾸기도 했다. 그럴 때면 기다려야만 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집에 남긴 흔적조차 편안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문을 연 혜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방진 마스크를 썼다. 다른 장비들은 다 거르더라도 냄새를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는 필수였다. 미리 입어둔 일회용 위생복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크록스가 있는 현관 너머로 오래된 장판이 깔린 거실과 부엌 그리고 맞은편에 방이 하나 보였다. 미다지 유리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 너머에는 피묻은 이불이 엉켜있었다. 고독사하거나 자살한 시신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파리였다. 죽음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는 자신들만의 파티를 벌였다. 시신의 핏자국 위에 알을 낳는 것이다. 삽시간에 부화한 유충들은 그 집에 새로운 주인 행세를 했다. 원래 주인의 시신 옆에서 말이다. 다음으로는 바퀴벌레가 찾아온다. 파리가 바닥을 좋아한다면 바퀴벌레들은 벽과 구석을 좋아한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곳은 쥐들이 방문한다. 죽은 자의 시신은 그들에게 사이좋게 분배되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먹잇감이자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버린다. 앞장선 혜영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바닥에 대고 뿌렸다. 강력한 파리약을 뿌리자 움직일 수 있는 유충들은 꼼지락거리며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파리약보다 수백 배는 독해서 그런지 금방 죽어버렸다. 1차적으로 유충들을 처리하고 나자 본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음, 대충 정리했어. 혜영의 얘기를 들은 유진이 시작하자는 말을 했다. 경험이 많은 둘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오늘이 세 번째 작업인 초보 둘은 아직도 현관을 들어오지 못했다. 혜영은 가지고 온 공기 여과기를 방쪽으로 향하게 하고 작동시켰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여과기가 공기를 빨아들였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흘러나오고 체액까지 더해지면 바닥에 엄청나게 끔찍한 흔적을 남긴다. 거기다 사람의 몸이 부패하면 악취가 난다. 시신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는다. 피와 시신이 부패하면서 흘러나온 액체가 굳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고독사한 사람이 머물던 곳은 심하면 장판은 물론 벽지까지 뜯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혜영을 앞질러서 방쪽으로 간 유진이 검정색 압취 측정기를 켰다. 화면을 본 유진이 혜영에게 말했다. 마스크 꽉 껴! 어우! 악취 농도가 장난 아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현관에서 얼정되는 초보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안 들어와! 부엌이랑 거실 치우고 동영상 촬영하고 잘 분류해서 넣어! 두 초보가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혜영과 유진도 일을 시작했다. 먼저 대형 쓰레기 봉투에 피 묻은 이불과 베개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다. 약을 먹고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몸부림을 심하게 쳤는지 작은 방 안에 있는 가구들 중 멀쩡한 게 없었다. 옷가지들도 모두 꺼내서 펼쳐져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고통에 못 이겨 몸부림을 치다가 팽개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만 겨우 보이는 창문에는 드림캐쳐가 매달려 있었다. 여과기 때문인지 살짝 흔들리는 드림캐쳐를 힐끔 보던 혜영은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있는 옷가지를 집었다. 구급대원이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는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 그걸 집어 쓰레기 봉투에 넣은 혜영은 구석에 쌓인 옷가지를 해치던 유진에게 물었다. 자살한 사람이 젊은 아가씨라고 했지? 어, 스무여 살. 아, 앞날이 창창한데. 왜? 혜영이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로 묻자 옷가지를 분류하던 유진이 대답했다. 죽는 사람이 그런 거 따지니 지난달에 자살한 할아버지가 몇 살이었지? 89살. 그 개그맨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올 때는 순서대로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가 아니지. 근데 골 때리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여기 정리해달라고 돈 낸 게 누구게? 누구? 집주인? 고독사나 자살을 하는 경우 집을 치워달라고 하는 건 대개 집주인들이었다. 유가족들은 돈이 없다고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혜영이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다. 전 남친. 왜? 이 집이 전 남친 거였어. 같이 동거했나 봐. 그런데? 헤어지자고 쫓아내니까 몰래 들어와서 자살을 한 거지. 아, 환장하겠네. 아, 그래서 아무도 안 온 거야. 남자애는 지금 새로 사야 할 가재도구들 때문에 머리 아플걸? 유진의 얘기를 들은 혜영이 한숨을 쉬었다. 아, 자기가 죽어버림으로써 옛 남친을 괴롭힌 거구나.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누가 아니래. 남자애는 이제 기억도 안 하려고 할 텐데. 더군다나 집에서 말이야. 혜영이 집을 쭉 살펴보면서 얘기하자 유진이 옷가지들을 쓰레기봉투에 쓸어 담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집이라고 한 거야. 사람이 죽었으니 집도 죽은 거지. 그러네. 저기 행거에 있는 옷들도 싹 다 걷어줘. 남자가 자기 옷 다 버려달래. 아예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건가? 거실에 있는 컴퓨터는 참 챙겨달라고 했어. 옆에 있는 외장하드랑. 혜영은 그렇게 유진과 얘기를 주고받으며 방을 정리했다. 옷가지와 이불들이 치워진 방에 핏자국으로 얼룩진 바닥이 덩그러니 드러났다. 허리를 편 혜영은 마스크를 살짝 들추고 숨을 내쉬었다. 악취가 콧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어 다행이었다. 다시 마스크를 낀 혜영은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자 화장품들이 보였는데 그 사이에 커플이 꽃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보였다. 하얀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 속의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든 혜영이 유진에게 물었다. 여기 사진 있는데? 버리라고 했어. 컴퓨터는 챙기고 커플 사진은 버리는 거야? 유진이 어깨를 쓱했다. 그게 계약 조건이니까. 야, 산 사람이나 신경 써. 죽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아, 그러자. 한숨을 쉰 혜영은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던져넣었다. 그리고 그 위로 옷가지들이 쌓였다. 그 와중에도 반지하의 창문 밖에서는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자살한 여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혜영은 유진이 했던 말을 중얼거렸다. 맞아, 여긴 죽은 집이네. 죽은 집. 3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대략 정리가 끝났다. 피 묻은 장판은 특수약품으로 밀었고 안에 배어있는 냄새는 모터를 써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다음 오존 세정기를 이용해서 내부에 가스를 살포했다. 큰 효과는 없었지만 유가족이나 관리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스 같은 게 뿌려져야 일이 마무리됐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꼭 챙겨달라고 부탁한 컴퓨터와 다른 물품들은 박스에 넣어서 빼냈고 나머진 모두 쓰레기 봉투와 마대에 들어갔다. 다른 작업대와 마찬가지로 이웃 주민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너무 무섭다며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 쪽은 생전의 고인과 친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쓸만한 물건을 가져가려는 쪽이었다. 혜영은 고인이 자기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혀를 찼다. 인생은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혜영은 내가 고인의 아버지다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를 챙겨가려던 아저씨를 쫓아내는 유진에게 물었다. 끝나고 뭐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유진이 대답했다. 뭐하긴 밥이나 먹자. 거실에서 깔짝거리는 신입직원 둘을 흘깃본 유진이 덧붙였다. 저 멍청이들 보내구. 복도로 나온 유진이 의뢰인인 전남친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는 사이 신입직원 둘은 부직포로 된 일회용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은 혜영은 한숨을 쉬면서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일하는 동안은 무음으로 해놨는데 그 사이 몇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옆집 세대기 보낸 것이었다. 응? 뭐지? 무심코 화면을 누른 혜영은 카톡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뢰인에게 카톡을 보낸 유진이 돌아서서 물었다. 왜?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집이 죽었어. 무슨 소리야? 얼굴을 찌푸린 유진의 물음에 혜영은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전세 사기 같아. 골목길 끝에 주차한 차를 타고 시동을 거는 동안 다시 한 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급한 마음에 다시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길 바랐지만 눈을 떠보니 그 내용 그대로였다. 힘이 쭉 빠진 혜영은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 남편과 통화를 했다. 친구의 남편인 사무장은 자초지정을 듣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했다. 냉담한 사무장의 얘기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었다. 혜영은 허겁지겁 달려간 부동산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부동산에는 혜영처럼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여럿 보였다. 그 중 몇 명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고 얼굴이 벌개진 남자 한 명은 사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사장은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신경 쓰면서 대꾸했다.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혜영은 크게 낙담했다. 일이 바쁘다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한 자신을 탓하면서 말이다. 자신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어머니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해야만 했었다. 여유가 없어서 아파트는 턱도 없었는데 다행히 신축 빌라가 눈에 띄었다. 본가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고 새로 지은 집답게 깔끔했다. 거기다 사장이 며칠 안 남았다고 보러 올 사람이 줄을 섰다고 바람을 잡는 바람에 혜영은 서둘러 계약을 했다. 빌라 집주인을 보지 못해서 걱정스러웠지만 부동산 사장은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했었다. 에이, 걱정 마셔. 지난번에 보니까 벤츠인가 BMW 타고 다니더만. 도장을 찍고 이사를 간 다음에는 일이 바빠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른 빌라 거주민에게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빌라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마침 서둘러 나가야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며칠 후 다른 집 거주자에게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려왔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인이 도통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직 이사 갈 때는 아닌 혜영은 그때도 그냥 넘어갔었다. 그런데 옆집 세댁이 문자로 보내준 것이다. 피해자들이 속속 들이닥치면서 어떤 상황인지 전무가 밝혀졌다. 빌라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거나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은 사라진 상태였고 설상가상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돈 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다. 옆집 세댁과 남편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던 빌라 주인은 사실 바지 사장이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이 그걸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쏘아붙였다. 부동산 사장은 손사래를 치면서 나도 복비를 못 받았노라고 하소연을 했다. 세댁의 남편이 우라통이 터졌는지 펄펄 뛰었다. 아, 지금 복비가 문제입니까? 우리 전세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혜영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와 고름을 닦아내고 주인 옆에서 죽은 개와 고양이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 번 돈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사기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사장을 닦달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돈을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세댁의 남편이 마침내 부동산 사장에게서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집주인의 비상연락처를 받아 냈다. 그리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세댁의 새끼, 왜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럼 받겠어. 작정하고 잠수 탄 것 같은데. 아내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자가 화를 냈다. 그러게. 내가 잘 알아보라고 했지. 덜컥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야, 2억.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나 혼자 결정했어? 당신도 좋다고 해서 온 거잖아. 이제는 부부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피해자들은 팔짱을 낀 채 지켜봤고 위기를 넘긴 부동산 사장은 책상에 앉아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척했다. 그 와중에 유진에게 전화가 왔다. 안에서 받으면 민망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됐어? 해영은 고개를 돌려 부동산 간판을 힐끔 보며 유진에게 대꾸했다. 어떻게 되긴 망했지. 진짜 전세금 다 날리는 거야? 바지 사장인데 튀었나 봐.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안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욕설과 함께 뭘 던졌는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났다. 알뜰살뜰 모아서 만든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멀쩡한 사람이 폭발해버린 것이다. 머리가 아파진 해영에게 유진이 말했다. 내일 남양주 쪽으로 와. 주소는 카톡으로 찍어줄게. 이럴 땐 일하는 게 최고야. 고독사야, 범죄 피해자야? 아, 그냥 쓰레기 집. 엄마가 아들네 집 갔다가 기겁을 하고 연락했어. 그 집은 아직 죽진 않았네. 이젠 니가 죽은 집 타령이냐? 일찍 들어가서 좀 자. 응? 내가 아는 경찰한테 좀 물어는 볼게. 그작자 이름이랑 연락처 좀 찍어주고. 고마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내일 꼭 와. 신입 둘 다 오늘 그만뒀어. 그래도 사흘은 버텼네. 그게 더 짜증나야. 차라리 첫날 가버리면 기대라도 안 하지. 사흘 일하고 그만둔 두 직원에게 쌍욕을 한 유진이 덧붙였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더 나네. 시발 년이 진짜. 누구 좋으라고 죽어. 벽에 똥칠하면서 전 남편 돼지는 거 봐야지. 야 고등학교 때 문학동아리 하던 나유진은 어디 갔니? 쌍욕만 남고. 이혼 서류 쓰면서 쓰레기통에 다 쳐박았다. 문학동아리 나유진 짝꿍 윤혜영은 근데 어디로 갔을까? 설거지 개수대에 빠져버렸지. 도통 안 나오더라. 잘났어 정말. 근처에 두물머리가 가볼 만하고 하더라. 응? 빨리 치우고 내 거기나 가자. 알았어.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톡으로 주소가 왔다. 위치를 확인한 혜영은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울음소리를 들었다. 살려달라는 외침과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끝에는 새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서있던 혜영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유진에게 톡으로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냈다. 다음 날 알람에 맞춰 일어난 혜영은 간단히 씻고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제 벌어진 소동은 벌써 다 잊힌 것처럼 빌라 전체가 고요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오다가 잠깐 멈추고 빌라를 올려다봤다. 집이 아니라 관짝 같네. 누가 들을까 봐 자그마하게 얘기한 혜영은 서둘러 차를 몰았다. 도로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차가 막히기 직전에 유진이 오라고 한 남양주시청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뒤쪽 오르막길로 오르자 성냥갑 같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보였다. 창 밖으로 그 모습을 본 혜영이 중얼거렸다. 여기도 빌라네. 왜 죽은 집들은 다 빌라야? 몇 년 동안 일해본 결과 홀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지 하나 허름한 빌라, 원룸에서 지냈다. 살던 곳이 무덤이 돼버린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시신 처리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 다행이었다. 고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누군가 죽었던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목적지인 빌라 주차장엔 유진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각종 장비가 실려있는 승합차 옆에는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우스 클리너라는 회사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이 적혀 있었다. 운전석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유진이 혜영에게 말했다. 일찍일찍 다녀라. 응? 네가 너무 빨리 온 거잖아. 그런가? 히쭉 웃은 유진이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러곤 혜영을 힐끔 바라봤다. 네 집 사기친 새끼 말이야. 응, 찾았어? 나 형사 얘기가 빌라왕 같대. 빌라왕은 또 뭔데? 아우, 야 텔레비전 좀 보고 살아. 아, 아니 요즘은 유튜브인가? 알겠으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를 수백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인이 있대. 그런 놈들을 빌라왕이라고 부르나 봐. 깡통주택 어쩌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쩐지 코빼기도 비추질 않더라. 부동산 사장들이랑 짜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떠넘기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들을 사드리는 거래. 어, 옆집 새댁한테 짧게 듣기는 했어. 그렇게나 수백 채씩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 정도는 꼬맹이 수준이랜다. 천 채 넘는 빌라왕도 있대. 그런 놈이 잠수 타면 수백 수천 명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네. 잠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영사 의기로는 빌라왕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대. 왜? 돈도 많이 떼먹었잖아. 빌라왕 배후에 누가 또 있다는 거지. 왕이라며. 허수아비 왕이지. 피식 웃은 유진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는 혜영에게 덧붙였다. 진짜 권력을 가진 놈은 따로 있고. 나 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혜영이 투덜거리는데 유진의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다. 휴대폰을 힐끔 본 유진이 말했다. 2층 202호네. 비밀번호는 2202. 누가 살던 집이래? 어떤 히키코물이. 집에서 2년 넘게 배달음식만 먹어치워서 살이 엄청 쪘다나 봐. 쓰레기도 쌓이고. 엄마가 와서 보고 너무 놀라서 아들은 입원시키고 집은 치워달라고 했어. 시체는 확실히 없는 거지? 그럴 거야.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어디였더라? 여주였나? 유진의 얘기에 혜영이 고개를 저었다. 이천이었을 거야. 쓰레기 더미 속에 죽은 고양이가 있었던 거 말하는 거지? 어, 그때 진짜 말라비틀어진 고양이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니. 쥐도 몇 마리 있었잖아. 어, 진짜 집 자체가 스릴러였어. 어, 스릴러. 그러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혜영은 뒤따라가면서 반지하나 지하가 아니라는 걸 다행스럽게 여겼다. 지상은 일하다 힘들면 바깥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딴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좁은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자 두 개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오른쪽이 2201호라서 자연스럽게 왼쪽이 2202호였다. 주소를 확인한 유진이 방진 마스크에 고글을 썼다. 그리고 뒤따라 올라온 혜영을 바라봤다. 준비됐어? 열기나 해. 유진이 전자도어록을 열고 문을 당겼다. 그러자 희뿌연 연기와 함께 상상 이상의 악취가 밀려왔다. 하지만 몇 번이고 경험했던 혜영은 방진 마스크를 꾹 눌러서 최대한 악취를 밀어냈다. 먼저 들어간 유진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어휴 진짜 쓰레기 집이네 쓰레기 집. 혜영 역시 유진의 어깨 너머로 안쪽을 보면서 대답했다. 어휴 여기는 좀 심하다. 못한다고 할까? 왜? 계약금 안 받았어? 쥐꼬리만큼. 엄마라는 사람이 하도 알른 소리를 해서 말이야. 거기다. 위생복을 들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유진이 쓰레기 더미를 찍으면서 덧붙였다. 이 정도라고까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휴 일단 좀 치우자. 마음이 악한 걸 보니까 넌 부자들긴 글렀다. 남 얘기하고 있네. 둘은 티격태격하면서 집안을 살펴봤다. 눈에 보이는 집안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대부분은 배달음식 포장지와 남은 음식들이었다. 시커먼 족발뼈에 앉아있던 파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빠져나갔다. 음료수 페트병이 간간히 보였고 유진이 한마디 했다. 대체 얼마나 쳐먹어야 여기가 다 차는 거야? 족발에 피자에 치킨에... 아휴 이건 또 뭐니? 컵라면 먹고 그냥 던져놨다. 이야 국물 말라붙은 거 봐. 그러게 그나마 냄새는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혜영의 말에 유진이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야 이 정도면 심한 거지. 우리야 맨날 시체 냄새 맡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휴 그러려냐는 거지. 거실부터 치우고 안방은 나중에 하자. 화장실은? 거기도 보긴 할 건데 치워야 할 게 있으면 돈 더 달라고 하게. 어느 쪽? 유진의 물음에 혜영이 대답했다. 오른쪽. 그럼 난 왼쪽부터 할게. 베란다는 같이 하자.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양쪽으로 나눠져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혜영은 허리춤에 차고 온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들을 차곡차곡 넣었다. 그러다 뭔가를 발견하고 집어 유진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여? 혜영이 페트병을 흔들자 안에 있던 노란 액체가 출렁거렸다. 어우 오줌이야? 응.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싸고 던져버린 것 같아. 아이고 하긴 이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지나갈 엄두가 안 났겠지. 쓰레기 봉투 더 필요하겠지? 엄청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치울 수 있는 데까지 치우고 쉬면서 봉투는 그때 더 사오자. 알겠다고 대답한 혜영은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치웠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나지 않는 정리 작업은 점심을 건너 뛰고도 이어졌다. 마지막 남은 쓰레기 봉투를 쓸 즈음에야 허리를 편 혜영이 투덜거렸다. 아휴 오늘 두물머리는 못 가겠네. 안 돼. 밤중이라도 갈 거야. 망할. 그 두 놈이 튀지만 않았어도 빨리 끝낼 수 있었잖아. 유진의 대꾸에 혜영은 현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일단 이거 밖에 내놓고 좀 쉬자. 그래. 혜영이 쓰레기들을 해치고 현관을 열었다. 그러자 밖에 있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다. 아휴 구할의 사람이 있었네. 여름이 가까워진 계절이지만 낡은 털모자를 쓴 할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를 든 혜영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옆으로 비켜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쭉 내민 채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러곤 쌓여있는 쓰레기 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서 혜영을 힐끔 바라봤다. 호기심과 의심의 중간쯤에 걸쳐진 시선을 느낀 혜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거의 다 치웠어요. 여기 사는 젊은 친구가 좀 이상하긴 했어. 밖으로는 잘 안 나오고. 매번 배달을 시켜서 먹더라니까. 아이고, 아주 돈이 썩어나나 봐. 할머니의 악담에 혜영은 피식 웃기만 했다.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오히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을 드러낼 때가 많았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 혜영이 통로에 쓰레기를 쌓아놓자 할머니가 대뜸 시비를 걸었다. 아이아이,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런 걸 누우면 어떡해. 냄새나게. 빨리 치울게요. 이 많은 거를 하루 만에 다 치울 수 있어? 그럼요. 누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다 치울 수 있죠. 어차피 치우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치우는 게 모두한테 좋지 않겠어요? 모든 시비를 걸 준비가 돼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말대꾸를 하는 건 싸움으로 이어질 뿐이다. 특히 혜영과 유진만 나갈 경우에는 여자들 뿐이라고 더 쉽고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곤 했다. 혜영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죽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구시렁거리면서 자꾸 집안을 기웃거렸다. 일부러 세 개 치고 들어간 혜영은 문꼬리를 잡고 말했다. 냄새난다고 하시니까 문 닫고 할게요. 아이, 잠깐만 볼게. 뭘 보실게요? 쓸만한 게 있나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이 나왔지만 어이가 없어진 혜영이 물었다. 쓸만한 게 있으면요. 여기 살던 사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로 다시 온다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화들짝 놀란 할머니에게 혜영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문 밖에 남겨진 할머니는 혜영에게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을 닫고 돌아선 혜영에게 베란다 쪽 청소를 시작한 유진이 물었다. 누구야? 옆집 할머니. 또 뭐 가져가려 그러는 거야? 똑같지 뭐. 어휴, 날파리들도 아니고. 시신의 흔적에 남아있던 날파리는 사람을 보면 도망쳤다. 하지만 인간 날파리들은 아무리 쫓아내도 더 달려들곤 했다. 쓴 웃음을 지은 혜영은 유진이 먼저 들어간 베란다로 들어갔다. 바닥에 화장실 타일이 깔린 긴 베란다 역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과 부엌 쪽이 먹을 것들 위주였다면 이쪽은 옷가지와 소형 가전 위주였다. 오래된 선풍기가 고개를 숙인 채 처박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검게 변한 속옷과 다른 옷가지들이 보였다. 집게로 속옷 하나를 집어든 유진이 방진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했다. 아휴, 이 새끼. 팬티에다 똥 싸고 그냥 벗어버렸어. 아휴, 그 어머니가 기절초풍할 만했다. 아휴, 진짜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아휴, 아들놈이 이러면 억장이 무너졌을 거야. 그치? 홀로 아이를 키웠던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이 쓰레기 더미를 만든 남자의 엄마를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한숨을 쉬면서 베란다를 정리했다. 소형 가전들은 선을 잘 정리해서 거실로 내놨고 분비물이 묻은 속옷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말라붙은 배변들이 부스러기로 변해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걸 본 유진이 짜증을 냈다. 아휴, 집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진짜. 아휴, 그러게. 둘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베란다 한 구석에는 둘둘 말린 매트 같은 게 보였다. 조심스레 펼치자 역시 소변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한숨을 쉰 유진이 도로 매트를 둘둘 말았다. 가장 큰 쓰레기 봉투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억지로 구겨서 넣어야만 했다. 겨우 집어넣고 한숨을 돌린 유진이 낑낑대며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던 혜영에게 말했다. 그냥 놔둬, 이따가 테이프로 묶을게. 그럼 이제 남은 건 안방인가? 문도 안 열릴 것 같다, 지금. 울상이 된 유진이 안쪽으로 열리는 문을 밀었다. 유진의 얘기대로 쓰레기들 때문인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간신히 문을 연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어, 침대 높이만큼 쓰레기가 쌓였다. 그 얘기를 들은 혜영은 현관에 놔둔 쓰레기 봉투를 더 가져왔다. 방 안에는 구석에 있는 침대와 벽장, 그리고 책상이 전부였다. 책상 위는 물론이고 텅 빈 벽장부터 바닥은 온통 페트병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빈 박스들이 뒹굴었다. 혜영이 오래된 닭의 뼈를 밟자 과자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피자 박스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피자가 들어있었다. 음식과 박스를 분리해서 집어넣었다. 그나마 방이 작아서 금방 치울 수 있었다. 바깥에는 언제든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방해꾼이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말없이 일하던 혜영은 힘들어하는 유진에게 말했다. 책상은 내가 치울게. 오케이, 난 매트리스 살펴본다. 책상 아래로 쓰레기 봉투에 주둥이를 벌리고 탈로 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한 번에 쓸어서 넣었다. 찌그러진 종이컵과 치킨을 담았던 박스들이 주르륵 쓸려 들어갔다. 그러다가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걸 깨닫고는 쓰레기 봉지를 뒤적거렸다. 그녀가 찾아낸 건 먼지와 얼룩이 잔뜩 묻은 액자에 든 가족사진이었다. 가운데 남자를 두고 부모가 양옆에 방패처럼 서있었다. 가운데 의자에 앉은 남자가 아무래도 이 쓰레기집의 주인 같았다. 아, 멀쩡하게 생겼구만. 야, 겉만 보고 어떻게 아냐? 네 남편이랑 내 남편도 멀쩡하게 생기긴 했었다. 응?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유진이 손가락으로 순서대로 눈, 코, 입을 가리키자 혜영은 크게 웃었다.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액자에 클리너를 뿌려서 표면을 닦은 다음 책상 위에 올려놨다. 매트리스 위를 대략 정리한 유진도 그 위에 클리너를 뿌렸다. 어, 나머지는 내일 하자. 응? 오늘 다 하려고 하다가는 골병 들겠어. 어, 그래. 그러자. 쓰레기 밖에 내놓을까? 어, 난 창문 좀 열어서 환기시킬게. 화장실은 열어보지도 못하겠다, 얘. 겁나서. 추가요금 받을 거지? 어,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속일 게 따로 있지 말이야. 유진이 의뢰인에게 처음 찍은 사진을 보내고 뒤이어 카톡을 보내는 동안 혜영은 잠시 자신의 집을 떠올렸다. 누군가 죽거나 쓰레기 천지인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라고 바람을 넣은 사람 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머리만 더 아파왔다. 자신의 집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 것이다. 혜영이께서 등지고 현관을 바라보며 통화하던 유진은 입을 삐죽 내밀며 돌아섰다. 왜? 돈 없다고 징징거리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한다고 했어.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 오겠지. 두물머리는 못 갈 것 같고.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가자. 일회용 위생복을 벗어던진 혜영은 유진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가면서 내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옷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고약한 냄새가 날까 봐 그런 거였다. 다행히 시신이 있던 곳을 치우는 건 아니라서 못 견딜 정도의 냄새는 아니었다. 그래도 근처 백반집에 들어가자 둘은 사람이 없는 제일 구석자리로 갔다. 그리고 종업원이 올 땐 슬쩍 눈치를 봤다. 혹시나 냄새가 날까 봐 그런 것이었는데 다행히 쟁반을 들고 온 종업원은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한숨을 돌린 둘은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유진의 휴대폰으로 그때 카톡이 왔다. 물수건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든 그녀가 혜영의 눈치를 슬쩍 살폈다. 왜? 혜영의 물음에 유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전세 보증금 문제 말이야. 뭐래? 어려울 것 같대. 내 돈 돌려받을 수 없는 거야? 전세 사업자가 잠수를 탔다며. 응, 그렇다고 하던데. 상황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건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지 법적으로 애매하대. 돈 다 날아가게 생겼구만. 애매하기는. 백반이 나오면서 잠깐 대화가 멈췄다. 혜영은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방금 들은 얘기 때문에 입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들고 있는데 유진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 새끼래. 혹시나 길 가다가 만나면 죽도록 패벌이자. 휴대폰에는 흐릿한 사진이 찍혀 있다. 하지만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이었다. 젓가락을 입에 문 채 계속 바라보자. 유진이 물었다. 왜? 얘 말이야. 개잖아. 얘가 개라니.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고개를 든 혜영이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치우던 집에 사는 놈. 유진이 보여준 화면 속에 전세 사기꾼.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방금 전까지 둘이 투덜거리며 치웠던 빌라의 주인이었다. 책상에 놓인 가족사진 속에 그 남자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진 혜영이 중얼거렸다. 로또 만원짜리도 된 적이 없는데. 이 새끼 어떡할래? 경찰에 신고할까? 혜영의 물음에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잡혀봤자 징역이나 좀 살다 나올걸? 돈도 안 뱉어내고? 사업하는데 썼다 그러면 못 돌려봤는데. 유진의 얘기를 들은 혜영은 백반에 나온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다. 이 새끼를 잡자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끝내주고 나면 이 새끼가 돌아오겠지? 아마도. 우린 그 집 비밀번호를 알잖아. 혜영의 얘기에 유진이 눈빛을 반짝거렸다. 밤중에 들어가서 뚝배기 깨자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며. 직접 받아내게. 혜영의 대답을 들은 유진이 뒤집어진 휴대폰을 들고 카톡을 보냈다. 그리고 테이블 모서리에 놓으면서 말했다. 걔 엄마한테 톡 보냈어. 뭐라고? 그냥 다 치워주겠다고. 며칠 후에 입주하라고 할게. 그때 돌아오자. 괜찮아. 나 때문에 손해받네. 꼭 갚아라. 그럴게. 짧게 얘기를 주고받은 둘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옷에 냄새가 배었는지 중간중간 코에 대고 킁킁거렸다. 청소를 마치고 일주일 후 혜영은 멀리 차를 세우고 빌라로 걸어갔다. 중간에 유진에게서 어디냐는 카톡이 와서 잠깐 멈춰서 위치를 알려줬다. 유진은 입에 담배를 문 채 잠시 후 빌라 앞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유진이 위를 올려다봤다. 준비 됐어? 어. 근데 괜히 너까지 휘말리는 거 아니야? 진작에 휘말렸으니까 괜찮아.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놈이 어딨냐? 많더라. 일주일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부동산 사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피해자들은 구청이나 경찰서를 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디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갔다. 새댁과 남편은 매일 싸웠고 결국은 새댁이 친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집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괜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다. 내 돈을 들여서 집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공포스럽기 그지 없었다. 어쨌든 아무도 못 찾은 사기꾼 빌라왕을 겁주어서 돈을 찾을 생각이었다. 장갑을 낀 그녀에게 유진이 물었다. 준비 됐어? 그럼. 짧게 대답한 혜영은 전기 충격기를 가방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유진이 앞장서서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깊은 밤이라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드물었다. 통로에 있는 유모차와 박스를 피해서 조심스레 2202호 앞에 섰다. 유진이 예전에 쓰레기를 치울 때 받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큰 소음 나지 않고 문이 열렸다. 내부 구조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금방 방으로 향할 수 있었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자고 있어서 손쉽게 들어갔다. 방 안을 살핀 유진이 짜증을 냈다. 저 놈 새끼 또 컵라면 처먹고 싸뒀네. 미치겠다 진짜. 깨끗하게 치운 방구석에는 유진의 말대로 컵라면이 겹쳐서 쌓여 있었다. 혀를 찬 혜영이 전기 충격기를 움켜쥐자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 케이블 타이랑 테이프 좀 꺼내고. 유진이 부스럭거리며 장비들을 꺼내다 테이프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사각 팬티에 러닝을 입고 잠을 자던 그 남자가 반응을 보였다. 둘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바로 움직였다. 혜영이 전기 충격기를 누워있는 남자의 눈앞에서 켰다. 파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튀었다. 어렴풋하게 눈을 뜨던 남자가 그걸 보고 기겁했다. 누... 누구야?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전기로 튀겨버릴 거야. 그 사이 테이프를 집어든 유진이 얼른 놈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묶었다. 삽시간에 제압당한 남자가 발버둥을 치자 두툼한 뱃살이 출렁거렸다. 혜영은 망설임 없이 전기 충격기로 배를 꾹 눌렀다. 남자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비명도 질렀지만 두툼한 테이프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진 않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에게 혜영이 말했다.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 제대로 대답하면 조용히 물러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밤새 이걸 쓸 거야. 대답할 준비 돼 있어? 남자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유진이 조심스레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냈다. 남자는 숨을 헐떡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다. 혜영이 입을 열었다. 너 빌라왕이지? 네? 빌라왕이 뭔데요? 빌라들 잔뜩 전세 준 거 말이야. 너 몇 채 가지고 있어? 저도 몰라요. 이 집도 엄마가 전세로 얻어준 거예요. 신관동 238번지 태광빌라. 네 거 아니야? 시관동은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밖에만 나가면 어지러워서 집 밖으로 안 나간 지 오래예요. 예상 밖의 대답이라 혜영은 살짝 당황했다가 전기 충격기를 다시 켰다. 제대로 대답 안 해? 진짜요.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어요. 명의만. 이름만 빌려줬다고? 네. 아는 친구가 사업한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는 친구 누구? 훈섭이요. 정훈섭. 그럼 걔가 전세 사기 치고 다닌 거야? 몰라요. 그 다음에는 만난 적이 없어서요. 예상 밖의 상황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 부동산 사장 말대로 벤츠 끌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쓸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훈섭? 걔 어딨어 지금? 연락처는? 폰 번호 자주 바꿔요. 그래서 필요하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요. 텔레그램? 네. 그게 추적이 안 된다고 해서 연락은 그걸로 주고받아요. 그놈이 돈을 다 떼먹은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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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잘 몰라요. 혜영이 주저하자 옆에 있던 유진이 나섰다. 네 휴대폰 어딨어? 남자는 가족 사진이 있던 책상을 가리켰다. 유진이 가서 휴대폰을 들고 왔다. 패턴 뭐야? X요. 유진이 휴대폰 잠금을 풀고 텔레그램 앱을 찾아서 눌렀다. 암호 같은 이름이 몇 개 뜨자 유진이 다시 물었다. 이 중에 정훈섭이 어딨어? 제일 아래요. 계정도 여러 개 만들어서 연락이 와요. 유진이 제일 아래쪽 계정을 열자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주르륵 떴다. 주로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가져가고 얼마를 남겨놓는다는 식기였다. 그걸 본 유진이 혜영을 바라봤다. 이 새끼는 바지 사장이었네. 그럼 훈섭이란 놈이 우리 집 전세 사기친 놈이라는 거지? 어 그런 것 같아. 결론을 들은 혜영은 남자를 내려다봤다. 손발이 묶인 뚱뚱한 남자가 갑자기 울먹거렸다. 겁이 나서 그런 줄 알고 혜영이 말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해치지 않을게. 저 저 저 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혜영과 남자의 얘기를 듣고 있던 유진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 훈섭이라는 놈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몰라요. 그냥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제가 만나지를 않아서요. 그럼 만나자고 해봐. 경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 무서워요. 남자의 말에 혜영이 발끈했다. 무서워? 너 때문에 전세보증금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딴 소리를 해? 혜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유진이 휴대폰을 건네주자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는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런데 누구세요? 대답은 혜영이 했다.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다고 사람들한테 고통 준 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응? 전재산 다 잃고 말이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혜영이 남자를 윽박지르는 사이 무슨 일이냐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다. 유진이 무슨 메시지를 보낼지 얘기했다. 경찰이 와서 불안하다고 해. 답장은 바로 왔다. 자기 얘기를 경찰에게 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찐해의 눈치를 살핀 남자는 곧장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장을 보냈다. 잠시 후 저쪽에서 또 답장이 왔다. 내용이 예상 밖이라서 혜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시간 후에 오겠다고? 이 밤중에? 마른 침을 삼킨 유진이 남자에게 말했다. 기다린다고 해. 네. 남자는 시키는 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저 겁이 나서 그러는데 치킨 두 마리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이가 없어진 혜영이 쏘아붙였다. 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어. 방에 쓰레기 넘치게 만들지 말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너한테 아무 관심 없거든.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전세 사기꾼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거지. 전혀 몰랐어요. 모른다고 용서가 돼? 지금 길거리에 나 함께 생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남자에게 짜증을 낸 혜영이 유진을 바라봤다. 어떡할까? 오면 잡아놓고 돈 토해내라고 해야지. 순순히 할까? 그럼 너 가만히 앉아서 전세보증금 날릴 거야? 유진의 말에 망설이던 혜영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흐르자 어둠을 뚫고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 밖으로 슬쩍 고개를 내민 유진이 앉아서 쉬고 있던 혜영에게 말했다. 온다. 시간 딱 맞춰서 오네. 자, 짠대로 하자. 응? 아까처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해. 나 때문에 너 너무 많이 얽히는 거 아니야? 네 일이 내 일이지. 반대여도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이지. 물론이지. 둘이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현관의 전자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혜영이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치킨 시켜줄게. 남자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침대 밑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유진의 휴대폰이 녹음 기능이 켜진 채 숨겨져 있었다. 혜영은 방 안에 있는 벽장에 숨었고 유진은 바로 옆 부엌의 냉장고 뒤에 모습을 감췄다. 들어온 남자는 비교적 큰 키에 위아래로 검정색 추리닝을 입었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차림이었다. 현관문을 닫은 훈섭은 방으로 들어와서 누워있던 남자에게 말했다. 경찰에 언제 갔다 왔어? 남자는 두 사람이 알려준 대로 대답했다. 어제. 근데 왜 이 밤중에 얘기를 해? 그게 무서워서. 뭐라고 했는데? 전세 사기? 뭐 어쩌고 해서. 난 모른다고 했어. 내 얘기는 안 했지? 응. 그냥 인터넷에서 명의 넘겨주면 돈 준다고 해서 넘겼다고만 했어. 남자의 대답을 들은 훈섭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응. 잘했어. 고마워. 안 그래도 만나려고 했는데 잘 됐네. 혜영은 그의 마지막 말투가 약간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간 훈섭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걸 보았다. 이야. 벽장을 열고 나온 혜영을 본 훈섭이 주춤거렸다. 누구야? 경찰이다 인마. 칼 버려. 혜영의 외침에 훈섭이 고웃음을 쳤다. 짭쫑이 훈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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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섭. 이 배신자 새끼, 이 쌍년들 처리하면 다음은 네 차례야. 혜영은 그런 훈섭에게 소리쳤다. 배신자는 너지. 입마금하려고 친구를 죽이려고 했잖아. 친구는 무슨? 학교 다닐 때 내 셔틀이었어. 크게 비웃은 훈섭은 칼을 휘두르며 혜영에게 다가왔다. 뒤로 살짝 물러난 혜영은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푸른 불꽃이 튀는 전기충격기를 본 훈섭은 살짝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노려서 유진이 망치를 휘둘렀다. 하지만 훈섭이 미리 예측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다. 오히려 유진이 망치를 휘두르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안 돼. 혜영은 쓰러진 유진을 찌르려고 했던 훈섭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전기충격기로 어깨를 눌렀다. 놀란 훈섭이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났다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서 비틀거렸다. 그 틈에 일어난 유진이 욕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렀다. 하지만 훈섭은 이번에도 망치를 피했다. 침대 위로 올라간 훈섭이 다가오는 두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씨 년들 너희들 뭐야? 훈섭의 외침에 혜영이 대답했다. 너 때문에 전세금 날린 사람! 그럼 곱게 길바닥에나 나앉을 일이지? 왜 이 지랄이야? 너 같으면 곱게 길바닥에 나앉겠어? 혜영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유진이 뒤로 돌아가서 발목을 낚아챘다. 놀란 훈섭이 비틀거리며 발을 빼내려는 사이 혜영이 아랫배에 전기충격기를 갖다댔다. 충격을 받은 훈섭이 칼을 떨어뜨리며 침대 위로 꼬꾸라지자 유진이 케이블 타일을 꺼내서 손목을 묶어버렸다. 혜영은 전기충격기를 내려놓고 훈섭의 발목을 잡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 다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힘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훈섭은 자신의 손발이 묶인 것을 보고는 발버둥을 쳤다. 그러면서 혜영을 향해 으름장을 낳았다. 씹! 좋은 말 할 때 부러워하지 마! 좋은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친구는 왜 죽이려고 한 거야? 아 친구 아니라니까 저 빙신 새끼! 친구든 아니든 왜 죽이려고 했어? 그것도 경찰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바로 찾아왔네? 입이 가벼운 새끼니까... 니가 저 친구 앞세워서 전세보증금 사기쳤지? 뭔 소리야 사기라니! 엄연히 계약서 쓰고 한 거야! 문제가 있었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움직였겠지! 안 그래? 훈섭의 대답을 들은 혜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좋아!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나랑 우리 빌라 사람들 보증금만큼만 도해내! 없어! 씹! 한 푼도 없어! 사업하다가 다 날렸다고! 하... 정말 뻔뻔하네... 혜영의 말에 훈섭이 코웃음을 쳤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야 돈을 벌거든... 응? 사기로 잡혀봤자 감옥에서 몇 년 썩 다 나오면 그만이야. 에이! 돈도 추징 못하게 싹 다 숨겨놨지! 낄낄거리는 훈섭의 대답에 듣고 있던 유진이 화를 냈다. 아, 씨발 진짜! 망치로 대가리를 깨문 정신을 차릴래?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봐! 여기서 나 죽이면은... 살인자야! 어? 살인자! 훈섭의 웃음소리가 그치자 혜영이 침대 아래쪽에 대고 얘기했다. 야, 휴대폰 좀 줘봐. 그러자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쓱 밀어냈다. 그걸 본 훈섭의 표정이 굳어졌다. 휴대폰을 집은 유진이 녹음된 걸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사기죄는 모르겠지만 살인미수는 얘기가 다르지? 사... 살인미수라니! 친구한테 경찰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바로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씨발! 훈섭이 잡아 때려고 하자 혜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얼굴을 찍었다. 경찰한테 넘기고 네 얼굴은 인터넷에 퍼뜨릴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지네. 훈섭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마! 하지마! 그럼 난 죽은 목숨이야! 너 때문에 죽을 사람들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지 뭐. 하... 알았어! 돈 줄게! 얼마나? 1억! 어림도 없지! 2억 줄게! 진짜 그거밖에 없어! 유진과 눈빛을 교환한 혜영이 수첩을 꺼내서 계좌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훈섭에게 보여줬다. 여기로 넣어.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좀 꺼내줘. 훈섭의 말에 유진이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자 훈섭이 송금을 하려면 팔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이 커터칼로 케이블 타일을 끊는 사이, 혜영은 남자의 어깨에 전기 충격기를 꾹 눌렀다. 허튼 짓하면 바로 튼다. 고개를 끄덕거린 훈섭은 휴대폰으로 혜영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그러고는 혜영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이역, 이체 했어. 이제 풀어주고 녹음된 것도 지어줘. 신관동, 태광빌라, 다른 집들 전세보증금 떼먹은 것도 다 돌려줘. 알았어, 내일까지 처리해줄게. 제발 보스 귀에 안 들어가게 해줘. 알았어, 돈 들어온 거 확인되면 녹음한 거 지어줄게. 야, 씨발! 그걸 어떻게 맺고 돈을 태워! 너 같은 사기꾼 새끼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보험으로 들고 있을 거야. 욕설을 퍼붓는 훈섭에게 전기 충격기를 흔들어 보인 혜영이 침대를 힐끔 바라보며 덧붙였다. 신세진 친구한테는 치킨 한 마리 사주고. 혜영은 유진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훈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이 가까워졌는지 세상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혜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집들을 쭉 살폈다. 아파트부터 빌라,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보였다. 뒤따라오던 유진이 물었다. 이제 네 집은 살아났네? 그래, 맞아. 그런데 다른 많은 집들은 여전히 죽어 있어. 멈춰서서 대꾸한 혜영에게 유진이 대답했다. 한두 채가 아니겠지. 수천 채씩 가지고 있는 놈들도 왕창 있다니까 말이야. 우리 좀 더 조사해 볼까? 혜영의 물음에 유진이 피식 웃었다. 일단 해장국부터 먹고 생각해 보자. 배고파. 내가 살게. 가자. 둘은 유쾌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작가의 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보금자리 같은 곳이다. 그런데 그런 안락한 장소가 공포스러운 무대로 변할 때가 있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나야 할 때다. 고독사와 전세 사기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한 번은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얘기를 썼는데 늘 그렇듯 현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 부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 안락한 기억의 무대로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가는 굉장히 리얼리즘을 사랑하는 작가분 같아요. 마치 자신이 직접 특수 청소업체 직원이 되어봤던 것처럼 고독사 현장 또 쓰레기 산 저장강박증 환자들의 집 청소해 본 사람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글을 잘 쓰셨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통쾌한 두 여자친구들의 이야기 복수극을 써주셨다 생각했고요. 정말 뉴스에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이야기 이 빌라왕 인간들 있잖아요. 그 기사 보면서 참 속상했었는데 이렇게나마 대리 위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책 낭독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없고요. 아무튼 그 나쁜 놈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글쎄 똑똑해서 그런가요? 사기범죄가 유난히 많은데 왜 그렇게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공론회장에서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안잡이가 무슨 정치사회 이런 쪽 얘기 안 하는데 조금 꺼내보게 됐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다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